네 우리 이번 시간에서부터는요 대기오염방지기술입니다 제가 우리 오태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대기오염방지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2차 실기에서도 실기에서도 대기오염방지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통 대부분 한 60% 70% 정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1차 필기공부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공부를 하시면 2차 실기까지 무난하게 패스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써서 준비하시는 걸로 합니다 맞죠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2차 실기 여러분들 계속 푸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쓰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푸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령을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나와있는 부분은 뭐냐면 입자동력학 하고 나와있네요 거기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중력 부력 항력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거랑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개론에서 한번 배웠는데 스토크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기 중에 입자상물질이 있으면 입자가 우리가 가라앉아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측정한 게 우리 스토크 법칙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아마 연관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스토크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스토크 법칙이 먼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가정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조건이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먼저 입자는 입자는 완전 구형이다 이게 가정조건이고요 완전 우리가 입자가 불규칙한 입자잖아요 이걸 갖다가 완전 구형으로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에 있는 상태는 난류가 아니라 축류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의 보통 크기는 보통 어떻게 1에서 보통 한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가 돼야 된다 보통 요정도를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입자가 어쨌든 구형이긴 구형인데 그렇죠? 구형이고 대기가 축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입자의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돼 버리면요 요거는 우리가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뜰 수도 있는 거고 짐 멋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미터에다가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침강속도가 속도 시기 아니라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렇게 가정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보세요 대기 중에 요렇게 우리가 입자가 있는데 완전히 구형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입자가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입자의 직경을 우리가 뭘 놓는 거냐면 DP라고 놓아요 DP D는 뭘 말하는 거야? 디아미타 직경을 말하는 거고요 P는 파티클 그래서 우리 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직경을 DP로 놓지 요게 대기 중에 떠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침강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받느냐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요게 여러분들 어떻게 밑으로 가라앉을라 그러는 중력의 힘을 받죠 중력 이거를 앞으로 FG라고 한번 놔볼게요 중력을 받고요 또 요것도 어떤 힘을 받는 거냐면 이 반대로 뜰 수 있는 부력에 대한 힘을 받습니다 부력 부력 이거를 FB라고 한번 놔보죠 B라고 한번 놔보고 그 다음에 또 힘을 하나 받는 게 뭐냐면 항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 항력이 작용해요 항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 거냐면 점성항력 항력 또는 그냥 항력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거를 F 우리가 D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스토크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력, 부력, 점성항력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스토크 법칙을 유도하시오라는 것은 글쎄요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힘들 것 같긴 한데 스토크 법칙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 부력, 항력, 원심력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심력이 답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이 우리가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입자가 침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먼저 우리가 FG라고 노는 중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시죠? F는 힘이에요 힘 그렇죠? F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MA, F는 MA 많이 들어봤잖아 이게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질량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질량은 우리가 여러분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FG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FG는 여기 밀도 즉 얘는 밀도는 뭐야? 입자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질량이죠 그 다음에 A 가속도인데 중력에 대한 가속도는 뭐야? 중력 가속도지 이렇게 G에 대한 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이 입자를 완전히 구형이라 그런다고 했죠? 우리가 구에서 구에서 입자의 직경 직경이 주어졌으면 이 구에서 직경이 주어졌으면 부피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부피 기억나세요? 여기서 부피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6분의 파이의 DP의 삼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로우피에다가 곱하기 6분의 파이의 DP의 삼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중력 가속 G로 표시할 수 있고요 맞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야? FG 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FB 지금 부력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F는 MA죠?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는데 이 중력 같은 경우는 입자의 밀도가 정리되지만 우리가 이 부력 뜨는 힘 같은 경우는 이거 공기의 밀도입니다 공기의 밀도 공기의 밀도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한번 정리 한번 보면 우리가 공기의 밀도에다가 어떻게 나타내요? 6분의 파이의 DP의 삼성으로 나타내고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부력을 말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뭐가 작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학력 F, D라고 한번 놨는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뮤 곱하기 DP의 V로 여러 가지 조합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여기 결론적인 식은 우리가 학력에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3파이뮤 DP의 V 3파이뮤 DP의 V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우리가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유도해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중력하고 부력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중력이 더 커야지 가라앉지 부력이 커버리면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F, G 중력에서 F, B 부력을 한번 빼고 온 걸 갖다가 F, W라고 한번 놔볼까?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침강력이라고 침강력이라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침강력 즉 F, G값이 더 커야지만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는 힘 우리의 이 떨어지는 힘 침강력을 한번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빼주면 되는데 결론은 뭐야?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A에다가 나머지 6분의 파이에 DP의 3승에 중력에서 G가 들어가는 건 같다는 얘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침강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즉 F, D하고 F, D하고 F, D가 뭐예요? 항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하고 침강력 F, W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스토크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F, D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뮤에다가 DP의 V 이거하고 같은 게 어떤 거? 이거 쓰면 되는 거죠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로우 여기다가 6분의 파이에 DP의 3승에 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력가속도 그래서 여기서 V는 놓고 식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V는 놓고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 파이 뮤에 DP 그 다음에 6이 여기 하나 있죠? 곱하기 6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A에다가 어떻게 파이의 DP의 3승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또 지워줄 거면 지워줘서 우리가 완성된 식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6,3 어떻게 돼? 18, 1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파이 지워줄 거고 DP도 지워주고 이거 제곱이 남고요 맞죠? 그래서 18 뮤 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뮤 분에 DP를 이쁘게 뽑을 겁니다 앞으로 로우 P에다가 로우 P에다가 마이너스 로우 로우 A라고 써도 되고 그냥 로우만 써도 돼요 이게 G 우리가 많이 봤던 스토크 법칙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V, G 아마 교재에 따라 틀립니다 저는 V, G라고 씁니다 이게 중력침강속도이기 때문에 V, G라고 쓰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V, S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야? 스토크 법칙에 의해서 침강속도를 구한 식입니다 됐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관식을 쓰실 때도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요식은 아주 중요하죠 요식은 요식은 뭐가 되는 거야? 입자가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속도 제가 이거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들 뭐야? 우리 그 여러분 친구 집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장롱이 있잖아 장롱 장롱 위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였죠 내가 그거 우리 집에는 안 그러지만 친구네 집에 가면 그래요 먼지가 뿌옇게 쌓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먼지를 포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기 중에 떠있는 먼지가 자기 스스로 침강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 속도를 갖다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스토크 법칙은 요 스토크 법칙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토크 법칙이 우리가 이제 성립이 될 때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아마 요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처음에 입자동력학 먼저 중력 부력 항력 나와있는 거 그냥 다 여러분들이 요정도만 정리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음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입자에 종말 침강속도 그래갖고 우리가 vs 나와있죠 거기 보시면 입자에 작용하는 세의 힘 즉 중력 부력 항력이 균형을 이뤄서 침강하는 속도를 종말 침강속도라 그런다 그랬죠 종말 침강속도라 그런다 그래서 거기 중력은 부력 플러스 항력을 나타내갖고 우리가 스토크 침강속도식이 유도가 됩니다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vs라고 나타냈지만 우리가 18μ분의 dp의 제곱 로 p-로에다가 중력과속도 g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적용하실 때 적용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단위가 통일되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mks 단위가 들어갈 때가 있고 cgs 단위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mks 단위는 길이 단위가 메타고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시간 단위가 세크고 그쵸 그 다음에 cgs 단위기는 길이 단위가 센티메타 구람 세크로 나타난 단위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vg가 의미하는게 뭐냐면 중력 침강속도인데 속도를 말하는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메타 퍼 세크로 구한다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다 우리가 dp는 어떤 단위가 돼 요거는 dp는 뭐예요 입자에 직경이 되는거죠 그럼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얘는 메타 단위가 돼야 되구요 그 다음에 로우 p가 됐든 로우 a가 됐든 요거는 어쨌든 입자에 밀도가 되는데 밀도가 되는데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으로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에 g는 중력가속도가 되는거죠 여기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는거고 하나 여기다 더 점도 요거는 뮤는 점도를 말합니다 유체의 점도 점도를 말하는건데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가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중력 침강속도가 메타 퍼 세크가 아니라 센치메터 퍼 세크로 구하라 그러면 입자의 직경을 어떤 단위로 구해야 돼요 센치메터라는 단위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밀도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구람 퍼 세제곱 센치메터로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은 어떻게 돼요 980 센치메터 퍼 세크 제곱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점도같은 단위도 어떻게 돼요 구람 퍼 센치메터 세크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통일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뒤죽박죽 들어가면 안되고 요거 갖고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들어가면 안되고 통일돼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되셨고 되셨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구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커닝앤 보존계수라고 나오죠 특히 우리가 기사 준비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커닝앤 보존계수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여러가지 유체가 침강할 때 여러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정을 보정을 필요한다 필요한데 그걸 커닝앤 보존계수라고 그래요 개요에도 한번 보시면 입자의 직경이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경우 입자가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입자의 경우에 기체 분자가 입자의 충돌 시 입자 표면에서 미끄름 현상 슬립 현상이죠 미끄름 현상이 일어나면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 커져 작아져서 작아져서 종말침도 계산할 때 스토크 침강 속도식으로 구한 값보다 커져서 이를 보정하는 개수를 커닝앤 보존계수라고 합니다 커닝앤 보존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커닝앤 보존계수는 항상 1보다 커야 되고요 1보다 크고 이 값은 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미세입자일수록 온도가 높고 미세입자 미세입자 그 다음에 압력이 작을수록 온도는 높고 미세입자일수록 또 압력이 작을수록 또 직경이 작을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멘트를 갖다가 가로놓기를 해갖고 주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이죠 우리가 객관식 보실 때도 1차 필기 볼 때도 이걸 틀리게끔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레퍼런스까지 커닝의 보증계수 그래갖고 나와있는 거 레퍼런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커닝의 보증계수는 입자일기형이 1보다 작은 것들에 대당되는 거고 항상 1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그쵸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영향 압력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먹으시면 평균 자유행로 이런 거 안 보셔야 되고요 동력학적 형상계수 이것도 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필수 문제 공기의 흐름이 충류 상태에서 구형 입자가 자유낙화할 때 종말 침강속도 메타퍼세컬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20도씨에서 공기점도가 요만큼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냐면 입경의 직경이 2.2 마이크로미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2,500 구람퍼 리터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어떤 걸로 몰랐습니까 우리가 여기 메타퍼세컬을 물어봤습니다 한번 환산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다 한번 먼저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중력춤 VG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어떤 단위를 원한다고요 메타퍼세컬을 원한다고 그러면 길이 단위를 다 뭐로 바꿔야 돼 메타라는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DP를 쓸 건데 입자의 직경이 나와있죠 입자의 직경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2.2 마이크로미터로 나왔어요 2.2 마이크로미터를 우리가 메타 단위로 하나 하면 10에 6승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2.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해야지 메타 단위로 환산된 거야 맞죠 요거에다가 어떻게 제곱이 되는 거죠 꼭 제곱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제곱 잊어버리지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피 입자의 밀도를 말하는데 입자의 밀도도 어떤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킬로그램퍼 메타의 3승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킬로그램퍼 메타의 3승으로 원하고 지금 주어진 게 얼마 2500로 주어졌나요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게 2500 킬로그램퍼 메타의 3승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 그램퍼 리터라고 그랬나요 맞죠 네 리터 요를 한산해보면 구람을 킬로그램 바꾸고 리터를 메타의 3승으로 바꿔야 돼요 다 10에 3승이 아닌 게 똑같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1킬로그램이 어떻게 10에 3승 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에 3승 리터가 그 다음에 1메타의 3승이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2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5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A는 공개밀도죠 공개밀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세요 공개밀도는 우리가 얼마요 보통 1.3 그렇죠 공개밀도는 보통 1.3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인데 지금 요거는 언제 우리가 언제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근데 요거를 갖다가 20도씨로 보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20도씨로 나왔으니까 아마 약한 1.2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정할까요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온도 20도 25도에요 20도씨에요 20도씨죠 20 그러면 약한 1.2 정도가 됩니다 1.2 그래서 이게 1.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9.8이죠 9.8 메타포스의 3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 곱하기 뮤 점도입니다 점도는 지금 어떤 단위가 되세요 아 1.81 곱하기 10의 4승 포이즈죠 포이즈는 어떤 단위를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거 점도 어떤 단위 요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즉 내가 원하는 게 킬로그람 퍼 메타 세크를 원하는데 원하는데 지금 1.8 하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포이즈에 대한 단위가 뭐라고요 구람 퍼 센치메타 세크라고요 포이즈라는 단위가 그래서 10의 3승 구람이 1킬로그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cm가 1m가 되는 거니까 요기에서 10의 몇 승 5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18 곱하기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기에 들어가야지 아마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요 입자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 차가 너무 커요 2500에서 1.3을 빼든 1.2를 빼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입자의 밀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1000 이상이 됩니다 1000 이상이 되어버린 거고 공기의 밀도는 정해져 있죠 1.3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요건 보통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무조건 생략해요 무조건 생략하는데 주관식 볼 때는 문제상에서 생략하라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기입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객관식 준비하실 때는 요걸 그냥 빼놓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 공부하시는 분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써주는 버릇도 들려도 돼요 그러니까 요 큰 2500에서 1.2 빼더라도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요 스토크 법칙을 적용해서 침략 속도를 구할 때 단위가 통일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꼭 제거업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경과 입경 분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경과 입경 분포 여기서도 우리가 좀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개론에서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기하학적 물리적 입경 나왔죠 종류에 어떤 게 있습니까 마틴경 페렉경 등면적 직경 마틴경은요 어쨌든 입자가 입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불규칙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빛을 조사하죠 빛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투영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투영 면적의 우리가 2분의 1 반 이 면적과 이 면적과 같은 반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직경을 우리 마틴경이라고 그러지 마틴경이 가장 과소평가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소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경은 가장 적은 입경이고 그 다음에 등면적 입경 등면적 입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불규칙한 입자의 입경과 원 정확히 입자의 직경이 우리가 면적이 같았을 때 그쵸 우리가 이 원에 해당하는 직경을 우리가 이제 등면적 직경이다라고 보통 등면적 같은 면적을 말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페렉경은 양쪽 끝에서 양쪽 끝까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면 어떻게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먼저 페렉경이죠 페렉경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등면적 직경이고 마틴경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거 순서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됐죠 그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 특성적 입경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비구형 입자를 물리적 특성치가 동일한 구형 입자로 가정해서 역학적 형상계수로 보정한 직경을 말한다 즉 등가 상당 직경으로도 정의된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스토크 직경과 그 다음에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우리 주관실로 쓸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스토크 직경이라는 건 뭐야 아까 스토크 법칙에서 침강속도 나왔죠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DP는 놓고 정리한 식 있죠 그게 스토크 직경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DP는 놓고 정리한 식으로 나타나면 된다 그래서 스토크 직경 보시면 입자 형태가 구형이 아니더라도 구형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침강속도음의 밀도를 갖는 구형 입자의 직경을 스토크 직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스토크 직경의 단점은 입경의 크기가 밀도 입자의 밀도에 따라 달라짐으로 계산시 입자 밀도도 고려해야 된다 그랬고요 공기역학적 직경도 입자 형태가 구형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침강속도 및 단위 밀도를 갖는 구형 입자의 직경을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그런다 대상 먼지와 침강속도가 같고 단위 밀도 1g퍼 세줍센티미터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대기유행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기역학적 직경을 사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에 우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PM10 그렇죠? 그 다음에 PM2.5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야 공기역학적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10마이크뮤이터 이하의 입자를 말하는 거지 이것도 공기역학적 직경이에요 다 많이 쓰는 게 공기역학적 직경 기준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기역량이 D급번이 있어요 D급번 뭐가 있는 거냐면 스토크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과의 관계하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하나만 10만함 체크할게요 DA는 이 A가 공기역학적 직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DP에 DP에 DP는 스토크 직경이 말하는 거죠 루트에 어떤 거 써주면 돼요? 오히려 로피는 써주면 되지 이 차이 아까 교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기역학적 직경은 스토크 직경에다가 어떻게 로피에 1분의 1씩 이렇게 나왔나요? 2분의 1씩이 루트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 정도는 주관식을 대비해서 하나 봐두시는 게 좋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됐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경분포해석 보시면 입경분포해석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보다 산술평균 표준편차 산술가중평균 이런 거는 안 보셔야 됩니다 중앙감, 최빙균 안 보셔야 되고요 보실 거는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어디 보실 거냐면 3-15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로진 레밀러 분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로진 레밀러 분포는 좀 중요합니다 네 우리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 입경분포는 불규칙적인 분포를 보여서 이 불규칙적인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서 로진 레밀러 분포를 이용하며 누적 확률 그래프 상에서 입경이 큰 입자로부터 작은 입자로 누적해서 쌓인다는 얘기죠 누적해서 분포 확률을 나타내는데 즉 먼지 입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 로진 레밀러 분포이다 그러니까 입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로진 레밀러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RR 분포 이런 말도 씁니다 로진 레밀러니까 RR 분포 그래서 먼저 여기에 기본식이 나오죠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R%는 R%는 100의 익스퍼렌셜의 마이너스 베타의 DP의 N승으로 나타내요 이게 로진 레밀러 분포의 기본식이에요 로진 레밀러 분포의 기본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R% 얘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최상 분포를 말해요 최상 분포 여러분들 이게 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최상 분포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채라는 것은 뭐냐면 가는 입자와 굵은 입자 이거 구분하는 거 있죠 우리 채 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입자는 채하로 떨어지는 거고 굵은 입자는 채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최상 분포예요 최상 분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입자의 직경보다 이 입자의 직경보다 큰 입자의 분포가 몇 퍼센트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100의 익스퍼렌셜의 입경지수 입경개수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3-15페이지에 밑에 계산식이 하나 나옵니다 R%는 100의 익스퍼렌셜의 마이너스 베타의 DP N승 나와있습니다 거기 여기서 R 그러면 최상 누적 분포라고 했어요 입경 DP보다 큰 입자의 비율 그렇죠 최상위니까 아까 어떤 말이에요 아까 이 DP보다 큰 입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값은 뭐냐면 입경개수예요 입경개수 거기 보시면 베타가 커지면 베타가 커지면 이미의 누적 분포를 갖는 입경 DP는 작아져서 이거 기억하십니다 베타 값이 클수록 미세한 분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꼭 체크하세요 베타 값이 클수록 미세한 분진이 많은 거예요 베타 값이 클수록 미세한 분진이 많은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입경지수 N값이 클수록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입경 분포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입경 분포 폭이 좁아진다 입경 분포를 의미하는 게 우리가 N값이에요 그렇죠 입경지수 이거는 입경 분포 폭이 좁아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고만고만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시료를 딱 봤었을 때 입자의 크기가 1사부터 100마이커미터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0에서 20마이커미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먼지에 따라서 입자 분포 폭이 넘냐 좁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경지수 N은 우리가 뭐라고 분포 폭을 말하는 거라고요 알죠 그래서 입경지수는 분포 폭을 말하는 거고 N값이 클수록 입경 분포 폭은 좁아진다 좁아진다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떤 먼지의 입경이 30마이커미터 이하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로진 레뮬러 분포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베타 값은 입경 개수는 0.063 그 다음에 N값 입경지수는 1이에요 그럼 보시면 아까 로진 레뮬러 분포가 이 식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R%는 R%는 100에 익스포렌셜에 마이너스 베타 값이 얼마예요 베타 값이 0.063 0.063이 되는 거고 곱하기 DP는 아까 얼마죠 30마이커미터 그랬죠 30에 N는 몇 승 1승 이거죠 이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구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구해보시면 어떻게 눌러요 우리가 계산기상에서 100 누르고 그 다음에 익스포렌셜을 누르면 뭐 누르라고 그랬죠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에 LN을 누르면 E의 액세싱이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0.063 곱하기 30 1승은 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눌러버리면 이게 얼마나요 15점 15.107 나옵니다 15.107 그러니까 15.107이 30마이커미터보다 큰 입자의 분포를 말하는 건데 지금 얘는 물어보는 게 뭐예요 30마이커미터 이하니까 이거 보시면 최하 분포를 말하는 거죠 얘는 지금 최상 분포니까 따라서 우리가 최하 분포는 어떻게 나타내요 얘는 우리가 100에서 15.107을 뺀 퍼센트 이 퍼센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필수 문제 2번을 보시면 그러면 a 작업장에서 배출하는 먼지의 입경을 로진 래뮬러 분포로 표시하면 50%의 누적 확률에 대응하는 입경이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입경이 지금 얼마래요 35마이커미터 했대요 그렇죠 이때 10마이커미터 이하의 이하의 입자가 차지하는 분포 비율은 하고 나왔죠 입경지수는 입경지수 n값은 1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요게 50%라는 얘기야 50은 100의 익스프렌셜의 마이너스 베타 값은 모르죠 거기다가 우리가 입경이 35라 그랬죠 처음에 35 35의 입경지수 1은 1승이니까 1승 요렇게 되는거죠 요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요기서 베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베타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0.5가 되죠 0.5는 익스프렌셜의 마이너스 베타의 35가 되는거잖아요 요기서 어떻게 익스프렌셜을 주어주려면 요기다가 ln을 취하면 된다 그랬어요 ln의 0.5는 어떻게 마이너스 베타의 35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은 어떻게 되고요 ln의 0.5 나누기 마이너스 35를 나눠줘버리면 돼요 됐죠 그러면 ln의 0.5 나누기 가로를 마이너스 35를 눌러버리면 가로 닫고 눌러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되지 않나요 베타 값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그쵸 ln의 0.5 ln의 0.5 는 눌러면 마이너스 0.693 나옵니다 요거 나누기 마이너스 3.5 35 아 35 35 눌러버리면 어떻게 0.0198 즉 베타 값은 얼마가 나오는거에요 0.0198 이렇게 나오네요 베타 값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게 뭐죠 우리가 10 마이크 이하의 입자가 차지하는 분포비를 말하는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r%는 r%는 100의 익스포렌셜의 베타 값이 나왔어요 0.0198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되는거죠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근데 요거 계산해서 우리가 r값이 나와버리면 이게 뭐야 채 상분포가 되는거야 이거를 하분포로 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겠지 고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거 같아요 되시겠죠 고렇게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서부터 입경 측정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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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